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터치스크린, 2C3D입니다. 2C3D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재구성해주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타멸하인데요.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분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용의하기란 마찬을 쉽지 않은 낭남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지인들의 모습을 목소리가 아닌 이미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일텐데요. 오렌지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 선보이는 2C3D는 이 부분을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품인데요. 바로 카메라에 착용된 모든 사물의 형태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3D 형태로 표현해주는 것인데요.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변환시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눈앞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2C3D는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곡선까지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작동 방법은 측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면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고 이 이미지를 제품 전면의 스크린에 입체적으로 표현해 사물이나 사람 얼굴 등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.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전방이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 있으며 위험한 제형 지물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변화되는 환경에 상황을 보다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마치 사진 파일처럼 촬영한 이미지들을 3D 파일로 저장하여 자신을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나 아기의 얼굴, 거리의 풍경 등을 담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듯한 이 2C3D는 아쉽게도 아직 콘셉트 디자인으로만 제작된 상태이며 아직은 실제 제품으로는 만나볼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.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3D 터치스크린, 2C3D였습니다.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8uve Hospice 시각장애인